나즈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일입니다. 어제 1월 31일이죠. 미국장이 3%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뭄의 단비 같은 반등입니다. 근데 제가 방송에서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지금이 접전지다. 여기서 상승해야 돼요. 일정 부분 상승해줘야 반등이 가능한 거고 그랬더니 그런 거 많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이제부터 반등 시작으로 보면 어떻겠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뒤쪽에서 말씀드릴 거고 이걸 급하게 찍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주식을 반등했다고 새벽까지 보셨어요? 연휴인데? 저는 잘 안 봅니다. 피곤하니까. 운전해서 고향집도 가야 되잖아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동차들이 수동기어가 없죠. 있어도 운전 안 하시잖아요. 다 자동으로 하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도 오토로 하세요. 오토. 자꾸 스틱으로 하시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희 방송에서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 S밴드 다이어그램 과거에 1월 20일이거든요. 그때 방송 당시에 303달러였습니다. 지금 반등해서 얼마죠? 310달러 됐거든요. 그때 제가 드린 가격이 위쪽으로는 상승전환시 313, 325, 335를 드렸어요. 물론 이 가격대에서 반등할 확률이 높다는 건 이 313입니다. 반등을 못하긴 했어요. 반등을 못하고 그때 갑자기 쫙 빠졌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그럼 아래쪽에 가격 어떻게 드렸냐? 303, 295, 287. 228을 드렸던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이상을 더 빠지진 않아요. 20% 이상 빠진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쪽은 정말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낮춰서 잡아 드린 거고 어쨌든 최저점이 256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주식을 한다는 얘기가 뭐죠? 예약 매수를 거시라는 거예요. 그때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주봉입니다. 그래서 2주 전에 가격을 드렸을 때 제가 303달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03달러면 뭐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가격대에 형성이 됐었을 거고 그러면 이 선이죠. 303, 295, 287, 275까지 해서 다 내려갔죠. 하락 구간 동안 다 내려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예약 매수 걸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다 사줬어요. 네 여기까지 사줬고 이 밑에는 안 걸었으니까 안 사줬겠죠. 그리고 어떻게 됐죠? 지금 다시 올라왔죠. 그럼 여러분 손실일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 아니고요. 예약 매수만 이때 이때 딱 걸어놓고 장 쳐다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한 달 동안 예약 매수 해놓고 기다리셨으면 지금 플러스 전환 됐습니다. 이게 오토라는 거예요. 굳이 쳐다보지 않고도 충분히 주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가격을 드리는 게 굉장히 파워풀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제가 잠시 매수 보류하시고요. SOX에 잠시 보류하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보류하라고 해서 안 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S시그널에서 120분봉에서 매수 시그널 떴거든요. 그런 건 수동으로 하시되 제가 가격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편하게 주식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매일 쳐다보면서 그 새벽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드린 가격대로만 걸어놓으셨으면 여러분 한 3주 동안 안 쳐다보고도 수익이 났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거 볼게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어떻게 드렸었냐? 자 1월 14일은 더 오래됐죠. 3주 전 가격이 279달러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되는 거죠. 이 정도 되는 거고 자 어디까지 내려갔죠? 214까지 내려갔죠. 자 가격 볼게요. 266, 248 자 248에서도 반등은 못했죠. 239, 214 자 200까지 드렸는데 다 들어갔죠. 이 5군데가 전부 다 예약 매수를 하셨으면 다 매수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반등했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 가격대에서 반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라고 제가 드린 가격대가 어디예요? 239달러입니다. 자 239달러 표시해 볼게요. 여기거든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하단 200달러까지 여기 갔다가 일로 반등했죠. 지금 자 이 가격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일 장이 오를까요? 내일 떨어질까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오르고 내리고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우리가 이 가격대들만 잘 예약 매수 걸고 수호하고 있으시면 지키고 계시면 수익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저점 196달러인데 안겠죠. 그렇게 하락하면서도 결국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실 거냐는 거죠. 이것만 아시면 주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기보다 저희가 저도 개발에 참여한 이 시스템이 상당히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 못 샀습니다. 못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로블록스 보겠습니다. 로블록스는 테슬라 10% 오를 때요. 로블록스 어제 13% 올랐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사야 될까요? 로블록스 사야 될까요? 저는 로블록스 샀습니다. 테슬라 갖고 있는데 지금 위치가 좋지 않아서 저는 이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로블록스가 올라갔던 108달러에서 지금 바닷건으로 다 왔다. 그리고 나서 정말 저가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량한데 싼 가격에 사는 게 주식은 잘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로블록스를 이번에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나시는 분들은 유명하신 분이죠. 투자왕 김단태 내일은 투자왕 김단태 님의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이걸 보시면 정말 사고 싶습니다. 좋은 회사예요. 지금 잠깐 가격이 어떤 영향인지는 정확히 모르죠. 하지만 많이 내려왔고 이런 주식들을 매수하셔야만 반등시에 훨씬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강조 드리는 겁니다. 1월 22일 방송 가격 73달러였습니다. 73달러면 여기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쭉 내려와서 이 가격 다시 올라왔죠. 그리고 얼마 드렸습니까? 제가 7일 6, 9, 6, 6 드렸습니다. 여기거든요. 7일 6, 9, 6, 6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드렸죠. 6, 3, 6, 2, 5, 8 6, 3, 6, 2, 5, 8 정확히 어디서 꺾어 올라왔어요? 5, 8에서 5, 3까지 딱 가서 바로 꺾어서 6, 5까지 왔습니다. 제가 여기 드렸잖아요. 물론 이 가격대에서 반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딱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올라가면 반등이죠. 떨어지면 네 반락입니다. 하락하는 거죠. 이 가격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가격대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해외 주식 좀 편하게 합니다. 이 가격대 그냥 예약 매수 걸어놓고 발뻑구까지는 못 자죠. 떨어질 때 그래도 신경 크게 안 쓰고 잡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식하세요. 이게 전문가의 주식이고 주식을 오토로 하는 방식입니다. 언제까지 밤새가면서 우리가 MTS 보면서 살까 말까 고민을 하실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가격대 항상 말씀은 이건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투자는 투자자 본인 책임이니까 제가 보류하랬다고 안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내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TQQQ랑 예 TCL이 두 개가 있어요. 저는 TCL을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TQQQ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차트를 보면 흐름이 좀 달라서 그래요. TQQQ는 여러분 QQQ 아시죠? 나스닥 100 나스닥의 100 종목을 모아놓은 거에 3배 레버리지입니다. TCL은 뭐냐면요. XLK라는 ETF가 있어요. 제가 좀 좋아하는데 그거를 3배로 걸은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기술주 중에 한 80 종목 들어있는데 어떤 비중이 높냐 마이크로소프트 하고 애플 비중이 한 절반 이상 돼요. 한 40% 정도. 왜 제가 TCL을 좋아하냐 똑같습니다. 두 개가 크게 차이 안 나요. 수익률도 비슷하고 알파나 베타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TCL을 좋아하는 그럴 땐 우량 100주 중에서도 리스트 100위 중에서도 상위주들이 많이 포지션되어 있는 그 ETF가 훨씬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럼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40%가 들어있으면 굉장히 안전하겠죠. 그렇다고 수익이 안 나냐 비슷하다니까요. 그런데도 방송에서는 뭐만 얘기합니까 다 TQQQ만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TCL이 지금은 더 나은 선택이다. 자 그럼 어떤 게 나은지 보겠습니다. 자 봉을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여기가 지난주 차트 봉을 볼게요. 자 이렇게 아래 꼬리 달린 봉은요.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이 여기입니다. 시작이 여기고요. 이렇게 시작해서 하락을 한 거죠. 이 꼬리 까지 하락한 겁니다. 하락했다가 어떻게 다시 올라간 거에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결국은 어디서 끝났나요? 여기 아 여긴 시작점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위쪽에서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 위에서 밀렸죠. 위에서 누군가가 어떤 매도세가 있었던 거죠. 그럼 결국은 밀려서 끝났습니다. 아래 꼬리는 좋은데 밀려서 끝났어요. TCL 볼게요. 똑같이 출발했는데 여기서 출발했겠죠. 아래로 밀렸다가 쭉 치고 올라가서 안 떨어지고 끝났습니다. 윗골이 안 달렸죠? 예 없습니다. 훨씬 강력해요. 지금 매수세가 훨씬 강력해서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TQQQ 9% 올릴 때 TCL 8% 7.79 올랐거든요. 조금 덜 약간 덜 올랐지만 결국은 덜 떨어지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버리지는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수록 불리합니다. 물 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괴리율이 있기 때문에 덜 떨어지고 덜 오르는 변동폭이 적은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TQQQ는 지금 전주에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양봄으로 마감되긴 했는데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어요. TCL은 어떨까요? 매수세가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같이 올라가도 TCL이 조금 더 힘이 센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TQQQ도 있지만 비중은 TCL을 훨씬 7대3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왜? 더 안전한 거 하시는 거예요. 위험할 때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요 밑에 보시면 나주부TV에 조회수하고 좋아요 이런 거예요. 보시면 100% 짜리도 있지만 좋아요를 다 눌러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한 4-5분씩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인정합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평균에도요. 100만 뷰를 가는 영상들도 한 3-5%는 싫어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 의견에 다 동의를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그렇진 않다고 봐요. 저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면 타 유튜브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5만 회 정도 보신 시청자들이 봤단 말이죠. 싫어요가 하나도 없어요. 네. 전 영상에 싫어요가 진짜 없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도 들으시고 나쁜 얘기도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투자하는데 좀 객관적이어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방송을 좀 듣기 싫거나 이러시는 분들도 그냥 참고로 들어주세요. 참고로 저는 제 의견을 옳습니다. 주장하지 않아요. 왜? 저도 투자자 입장에서 객관적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이런 걸 샀어요. 여기 보시면 리오토죠. 우리 차이나 전기차의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단점이 뭐냐면요. 차전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미국에 상장된 중국 전기차들 리오토, 니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샤오펑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기술력도 갖고 있고 수익도 잘 내고 있거든요. 차전에는 BYD만 들어있죠. 이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걸 따로 사서 모으고 있어요. 이유는 얘들이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굉장히 저평가 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샀어요. 27일날부터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 떨어질 때 예약 매수 해서 사줬죠. 로블록스도 사줬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샤오펑 31일날은 어제는 뭐 샀죠. 제가 네 또 리우터 샀죠. 니오 샀죠. 테슬라도 샀습니다. 여러분 제가 테슬라를 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샀냐 테슬라는 사실 예약 매수 걸어놓은 거에 도달 해서 사진 겁니다. 그리고 제가 S시그널 알려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SOXL도 120분 봉에서 1월 31일 8시 미국 시간이겠죠. 여기 매수 시그널 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20일 이동 평균선 뛰어넘고 60일 이동 평균선 뛰어넘고 그럼 매수 해야죠. 이런 거 매수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S시그널 보는 거고요. 이건 수동이죠. 수동 운전을 하시는 거고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예약 매수를 쓰시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S밴드 다이어그램을 개발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더 나은 투자를 위해서 TQQQ 어떻게 됐죠. 여기도 매수 시그널 떴잖잖아요. 1월 28일 더 빨리 떴죠. 그래서 제가 이전 방송 30일날 찍은 거에서는 아직 XOXL은 아니고 왜 시그널이 상쇄됐잖아요. 여기서 상쇄됐죠. 그때는 TQQQ는 확실히 떴죠. 그래서 더 낫다라고 말씀드린 거지 TQQQ는 사도 되고 SOXL은 사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직접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남의 얘기 듣고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내 돈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테슬라 여기 나와 있습니다. 1월 31일날 명확하게 매수 시그널 떴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21선 뚫고 61선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들어가시는 거죠. 전액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분할 매수로 일부분 들어가시라고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서 차전 홍콩 홍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많이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재상승했죠? 하락했습니다. SOX 어떤가요? 상승했죠? 하락했죠? 다시 재상승해서 하락했습니다. 패턴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제가 볼 땐 좀 비슷해 보여요. 이 둘의 특징은 갑자기 많은 돈이 몰린 물린이 아닙니다. 많이 투자된 대표적인 미래지향적인 ETF들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장대양봉이 아직 안 떴잖아요. 그리고 여기 SOXL은 다행히 반등을 하긴 했는데 장대양봉이 아직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봉이라 이번 주는 지나 봐야 돼요. 이번 주에 진짜 확 올라간다. 이래서 장대양봉이 딱 뜬다 그러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매수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돈이니까 그냥 무턱대고 조금 올랐다고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확실하게 체크를 하시고 안전하게 들어가셔야 되는 시장이 지금의 시장입니다. 금리 인상 무서우시잖아요. 그러면 안전하게 가야죠. SOXL 볼게요. 다시 한 번 보는 이유는 이겁니다. 자 여기서 올라왔죠. 약간 박스피로 갖췄죠. 자 상승은 S 대 박스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급상승 그리고 하락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났어요. 자 로블록스 대표적으로 핫하게 돈이 몰렸던 종목이죠. 상승했죠. 그리고 나서 약간 하락 박스픽인 한대 박스권입니다. 급상승했죠. 그리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등은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갔어요. 여러분 SOXL이 내려간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패턴은 비슷해요. 주가가 움직이는 기대감에 오른 주식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를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안 나타나면 좋은데 나타났을 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등했다고 어 너무 좋다 따라다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럴 때도 차분히 분할 매수 이게 훨씬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아래 딱 보시면 여기 장대 은봉이잖아요. 아직까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확실하게 어디요? 이 보라색 라인 뚫고 올라간 다음부터 매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매수를 하셔도 소규모만 매수하셔야 되고요. 제가 로블록스 사는 이유는 이겁니다. 많이 내려왔잖아요. 여기 시작한 가격 아래입니다. 굉장히 쌉니다. 이런 주식은 담아놓으면 다시 상승기 때 큰 수익을 내시는데 SOXL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 시작단계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두 개를 꼭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언짢아 하지 마시고요. 우리 지금은 정말 돈을 좀 잘 지켜보자는 거죠. 그래서 분할 매수 꼭 접근하시고 여러분들도 추세를 차트를 통해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약 매수 가능하면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장 계속 상승했으면 하기를 저도 바라고 있어요. 저 긍정론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돈을 꼭 지키기 위해서 이런 방송 좀 남겨드리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고요. 남은 설 연휴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